오늘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남편이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나이 먹어서 생일생일 따지는 것도 싫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니더라도 애한테까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그래도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에 잡채에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까지 해서 저녁에 정말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원래 오늘이 생일이지만 오늘은 나가서 먹자 해서 어제 미리 생일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고1 여자아이입니다. 원래부터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잘해서 가족들 생일상은 딸아이가 해줍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재료를 사다 주면 알아서 척척합니다. 어제 밥을 먹는데도 남편은 생일이란 단어를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안 하더군요.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아침에 딸이 등교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물 준비한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한데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줄까? 그래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딸은 등교했고 저는 막둥이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려고 운전대 잡고 아파트를 나오는데 딸아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울먹이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면서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빠한테 톡을 보냈대요. 오늘 엄마 생일인데 선물 준비한 게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6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아빠가 바로 전화를 하더니 뭐하러 비싼 걸 사? 니네 엄마는 비싼 거 안 좋아하는데 학생 신분에 맞게 사지 왜 비싼 걸 사? 학교에 있는 애한테 전화까지 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6만 원이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서 1, 2만 원짜리나 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 저게 사람입니까? 아이가 60을 달라고 했나요? 600을 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마누라 생일날 6만 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일인가요? 평상시에도 본인이나 시댁이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건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이기에 기대도 안 했지만 어떻게 아이한테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시댁을 가니까 못 보던 병풍이 있더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방님이 돈 크게 썼네. 병풍 비쌀 텐데 샀더라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당시에 솔직히 기분이 그랬지만 본인 돈 쓰는 거니까 뭐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 생일날 아이가 6만 원 달라고 했더니 하 더 이상 말하기 싫으네요. 아이는 아침부터 울고 저도 아이 우는 소리에 운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톡을 보냅니다. 그냥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요. 또 싸우면 어떡하냐고. 엄마 생일날 기분 좋은 날 싸우지 말고. 엄마만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언니한테 돈 빌릴게 하더라고요. 정말 왜 저러나 싶어요. 평상시에도 아이들은 아빠가 무섭다고. 부탁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남편도 그냥 말하면 되는 걸. 항상 애들한테 짜증나는 말투로 말합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럽니다. 하지만 조카들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고 돈 잘 쓰는 작은 아빠고 외삼촌입니다. 제가 친구랑 아침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늙어서 대접받고 싶으면 저러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더니 친구가 그럽니다. 그냥 조카 새끼들한테 대접받으라 하고. 넌 지금부터 자금 모아서 이혼 생각하라고. 그리고 늙으면 시댁에 갖다 버리래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냥 여지껏 서로 관심 안 갖고. 내 할 도리만 하고 살았습니다. 생일 아침부터 남편이란 사람 때문에 기분 망쳤습니다. 제 생일날 기분이 우울해서. 뭐라고 쓰긴 썼는데. 너무 막 써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